와 저 형의 성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노래 꼭 사왔어요 베리베리뷰 뷰 나도 베리베리뷰 뷰 베리베리뷰 뷰 베리베리뷰 뷰 뷰 완전 쪼잔시켰어요 또 쪼잔하요? 완전 귀여워 나랑 같이 많아 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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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많아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야 이거 아니야 이거 다 안해줄거야 이거 다 안해줄거야 항상 이 둘이 제일 시끄러워요 맨날 퇴근하고 숙소만 빌려는데 이거 아니야 제목이 들어와요 그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잘 맞아요 제 방에 한번 들어 볼까요 오늘이 진짜 내 침대가 머리 아파요 아빠가 진짜 잘 맞아요 맞아 개운하자마자 잘 내가 매일 일어나서 나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찐대는 나보네 찐대야 그냥 제가 다른 곳에서 같이 넣어 맞아요 마치도 갑자기 내 침대 갑자기 마치도 누워요 언니 나 여기 좀 누워있을게 아우 뭐했어 드라마 다시 보다가 그리고 아주 잘했어요 귀여워 다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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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해 다 먹자 54 loyalty ken 머지 머지 데스칸 땀빵 죄송해요 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야 이제 좀 멋있어졌어요 귀여워 귀여워 리리 것 같아 언니 진짜 어 리리야 아 리리야 아 리리야 리리야 왜 웃어 언니 억지로 왔어요 앉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자리 저희 어떻게 어떻게 자리 저희가 같은 작업끼리 컵플루가 아니었어요 다들 눈치를 세우고 계셨나요 내가 멋지 뮤직비디오 여기 언니는 제 욕료수 맨날 참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하자 하자 안 돼 로나 로나가 제 거를 맛있게 마셔요 어? 어? 뭐라고요? 로나가 항상 제가 마시고 있는 물도 제 거 마셔요 하하하 저 맨날 커피 사면 여기 이 분이 꼭 나 한 입만 이렇게 하고 맨날 맨날 야 에러씨 넣어줘요 아니 나의 커피 더 많이 맛있어도 근데 나도 음식 더 많이 맛있어 나는 라벨도 하지 오케이 여기까지 며칠까지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목소리가 대단히 됐어요 오늘은 텐션이 너무 높아서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약간 어르신만 말하는 거 보다 제가 말도 많이 한 거 같아요 미쳤어요 말도 많아요 말도 많아요 오늘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도 제가 원래 에이드로 오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드 찍힐게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멤버가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못 도와야! 그래서 오늘 좀 딴 거 먹고 있어요 뭐야 오늘은 바닐라 프리드 프리드 커피 돼요 I love my baby 커피 어른이잖아 너가 나보다 생일 너는 뭐라고? 느리거든요 안녕 아니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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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싶어?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여러분 저 오늘 잘하고 싶은 거 있는데 뭐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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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? 저 아 근데 말해도 되나? 말해도 되겠죠? 네 오늘 음악방송 1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말해도 되나? 뮤직스분들 오늘 1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축하해 주시다고 말하면서 오늘 뮤직스분들이 가방 메 토끼 가방 메고 있거든요 보셨어요? 보셨어요? 진짜 그거 너무 너무 신기하고 예쁜거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아 1위 하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혹시 가방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? 딱 그냥 허락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방 만졌어요 핑크 토끼 나도 만졌어요 민지니 민지니 나 민지니 가방 만졌어 보라 핑크 맞아요 제가 그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만져도 되냐고 네 만져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라 핑크 토끼 가방을 만졌어요 찍나고 딱딱해요 그 펄 약간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 그래서 내가 내려오다가 이거 들고 내려오다가 저도 모르게 펄 이렇게 이런거 펄 엄마의 친구시래요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그치? 아 무대에서부터 제 바로 앞에 개쇼까지도 무대에서부터 너무너무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응 축하드립니다 이리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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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얼리완이 요즘 걸그룹 중 얼리완! 아, 얼리완 걸그룹 아니에요, 요즘 얼리완, 얼리완가 보여요 고마워요 저 오늘, 어 오늘 처음으로 그 트위터에서 멤버스 그거 태그를 더 남겼어요 오늘 대기시간 더 오르신데 댓글? 댓글? 댓글 댓글, 안되겠다 대기시간에서 댓글들 재미더라구요 재미더라구요 맞아요,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다 답장할게요 아시죠? 저는 약간 사진 고르는 게 뭔가 오래돌려서 멤버스는 많이 모을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댓글을 많이 여러분이랑 소중하고 싶은데 사진 올리고 올리는 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한 번 올릴때 많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아니, 핸드폰에도 제가 봤을 때 되게 맛있게 메이크업 하세요 근데 이제 앨범가 언니 핸드폰 좀 해야죠 이러면서 핸드폰을 들려줬어요 내가 심심할까봐 유튜브 불키더니 언니 이걸 유튜브 할래? 너무 귀여워 근데 지금 내가 데이트 없어서 유튜브도 이렇게 켜고서 너무 착하게 어떻게 보면 심심할 때 유튜브를 다 하냐고 언니, 나 유튜브 좀 내가 그거는 안 봐도 돼 네 그렇게 말하는 나유씨 저 오늘 나유씨 작은 거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유씨에게 호흡되면 그거 몇 번을 여길게요 아니 저 이거 패스 하나 했어요 하나 언니가 음악 들으실 때 생일 시간 때 엄청 애쓰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영상이랑 처리 다 찍었어요 아이고 아니 우선 키고 올려도 돼요? 왜요? 하나 찍혀요 하나 찍혀요 하나 찍혀요 아 요즘 네버드 폰에 제가 제가 원래 진짜 안 잤는데 너무 돌아요 근데 대기실에서 핸드폰에 맨날 공개가 아 그때 저 그 뭐지? 뭐? 어? 저기 저 TRT 못 잤어요 저 어제 어제 아 저 못 잤어 아 저거 아 저거 네 네 오늘 꽃 가르치 있어요 네 꽃 가르치요 꽃 가르치요 네 네 네 가수 무소 여행 GG 여행 나유 이거 아니야 나유 이거 아니야 나유 이거 아니야 나유 나한테 왜 그래 나유 지켜 나유가 잘못 뜨놓은 거 같아요 나유 나유 생각은 베이비 이거 아니야 나유 생각은 베이비 베이비한테 나유 생각은 베이비 나유 생각은 베이비 밥 먹고 잘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외 야외 나 너 머리가 확 uit 또 아 까 둘 내가 robe 아 보라색이야 보라색이래요? 어 어 그러면 처음에 리리카씨 고스키아로 라이브 해주세요 언니도 들어와요 한나카씨 들어와 리리카씨 흰색 날라 애완아 코코아는 머리 위 얼굴 앞 머리 위로 말리고 아프고 여기요 예완아 나이 쪼금 나이 쪼금 나이 쪼금 하나 둘 아 성형 옆에 있는 힘이 천천히 나이 쪼금 제가 소금처럼 뿌릴게요 천천히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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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트 어 솔트 솔트 네 천천히 뿌릴게요 아 너무 웃겨 잘하는 거 아니에요? 그치 좀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잘하는 거 같아요 언니 안이 남았어 한 번 더 언니 계속해 오우 예쁘죠 후추 뿌려 소금 뿌려 끝! 이 엘바시아크님의 소울트 잘 맞습니다 저는 페퍼에요 페퍼 왜 이렇게 웃겨? 엄청 귀여워 귀엽다 꽃까지 가 어때요? 두개가 들어왔어 텔벌 천천히 나 약초 들고 텔벌 가르치네 나도 내가 안 믿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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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귀여워 너 Fengy 너corgy 마저 콜라 나 믿어줬는데 빨리 진짜? 오 잘한다 오 잘한다 괜찮지? 감사합니다 정갈에서 눈 안에 돌아다노냈어 고마워 내가 머리 눕을까? 맞아 저 머리 다시 묶었어요 좋아 어때? 좀 둘, 산발이야? 오 잘했어 잘했어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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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는 빅스 색이네 맞아 파지마라, 파지마라 똑같아 어디로 나느라고? 얼굴 앞 얼굴 앞 얼굴 앞 갈게요 하나, 둘, 셋 어떡해? 너무 빨라 고깔 발사 이거 고깔 아니고 고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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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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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여줄게 다음에 같이 하자 자, 같이 다행히 다행히 너 아까 잘했어? 네 괜찮지? 처음에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디네아 잘스러웠어 조금 더 조금 더 파이팅 할 수 있어 고깔 새우 알아서 잘 해보실게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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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근데 약간 짱구가 말 안 쓰는 거 같아요 엄마 소중갖고 장자치고 고춧가루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아 이거 엔딩영상이에요 여러분 야 너 그대로 앉아봐 나? 어 그대로 앉아서 내가 이렇게 하시니 고춧가루 쾌 도움땅 오 오 됐어 와 짱 요거 잘하는 거 같아 잘할게요 잘 할께요 오~~ 저 모르겠어요 오늘 뭐지? 오늘 우리가 무대 대신에 화면에 화장만 입은 기념으로 포토타임을 다시 노릇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포토타임을 해보니까 다들 포즈를 해보는 게 없어요 귀여운 포즈를 해보는 거 같아요 아 저희랑 사진 찍어요? 아니요 한 명이나 아니면 두 명씩 두 명씩 가져와요? 귀여운데? 짝꿍 어때? 좋아 그러면 어디 나가? 네 오케이 먼저 루피 팀 가위바위볼까요? 가위바위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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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갈께 루피 팀 안 내면 진공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어 괜찮아 이겼어 이겼어 왜 이렇게 다른데? 이거 볼까요? 안 내면 진공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괜찮아 몇 번 할거에요?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울리잖아 나는 오늘도 꿀찌했는데 또 꿀찌 나도 닮은 꿀찌 마지막에 할게요 Move 고맙습니다 두번에 уют 움직이네 너무 mr 서로 앞범